다름이 하나가 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순천팔마장애인평생교육원 작품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도예, 원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였는데요. 교육생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작품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순천팔마장애인평생교육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해온 장애인평생학습 결과물을 활용해 다양한 전시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나눴습니다. 다름이 하나가 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장애인평생교육 교육생 21명의 도예, 미술, 원예 등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 전시회는 장애인의 꿈과 열정을 보여주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캘리그라피 전시회는 장애인 교육생 8명과 지역 캘리그라피 작가들의 콜라보 전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호평받았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을 보면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장애인 가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3, 4년 전부터 이렇게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천팔마장애인평생교육원은 미술, 음악, 댄스 등 다채로운 평생학습 활동으로 지역 장애인의 꿈과 행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복지TV